아이고, 우리 깻잎 씨 오랜만에 먹네. 많이 자랐네, 그대. 아, 이거 진짜 부러워. 정말 농약 걱정 없이 그냥 바로 먹고 있구나. 맞아, 맞아요. 신기하단 말이야. 물 만지는 거 어떻게 이렇게 자라지? 예스. 가슴이 좋아, 그럴 때. 아, 너무. 너무 좋겠다. 저게 힐링이에요, 진짜. 근데 좀 혼자 드시면 좀 쓸쓸하고 그러진 않으세요? 오히려 더 음식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. 왜, 귀한팔 선생님 뭐 초대해달라는 얘긴가요? 아니, 그런 게 아니라 물어본 거예요, 물어봐. 너 때문에 안 나오겠다, 다시. 성년회 때 한 분 또 빠지시네. 미니화로. 그게 저의 행복이에요. 그래서 한 번 먹어도 좀 이렇게 예쁘게 먹으려고 하고. 나도 저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저를 사랑하는 퍼포먼. 조명이 또 중요하죠. 너무 예쁘다. 내 스타일. 노래가 빠질 수 없죠. 저게 은근히 화력이 세거든요. 그러니까. 저게 겨울에 저거에다 해 먹으면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. 아니, 근데 너무 날씨도 딱 밖에서 먹기 좋았을 거 같아. 와, 얼음장. 아이고. 이거 준비했네, 얼음장. 아이고, 먹을 줄 아는 사람이네. 먹을 줄 아는 사람이야, 배운 사람이야. 저는 항상 얼음을 저기 냉동실에 넣어놔요. 오늘은 먹어도 돼. 오늘은 먹어도 돼. 아이고. 이야, 기가 막힌다. 맛있겠다. 이야, 자동크림. 아이고. 이렇게 해줘. 아이고. 아이고. deuxième 줄 아시네. 아멘